안녕하세요. 팀 MC 김입식타격분석실입니다. 오늘은 원정의 불리함을 딛고 압도적인 기량과 정신력을 무장해서 일본 최고의 선수들을 제압했던 일본 단체 챔피언이 된 한국인 파이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선수는 박병교 선수입니다. 2000년도에 신일본 킥복싱 챔피언 무대를 데뷔를 해서 일본에서만 54전에 위대한 커리어를 쌓은 한국인 최초의 일본 타이틀 챔피언입니다. 2008년도 4월 13일 일본 킥복싱 슈퍼킥 대회에서 일본의 마사루 상대로 신일본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1차 방어제까지 성공했던 1세대 입식특기의 전설, 그의 커리어는 전설 그 자체입니다. 2차 방어제까지 성공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신일본 킥복싱과 4가지 신생단체들이거든요. 일본에서 킥복싱... 7번 킥복싱 카페 라이트급 챔피언! 부산 전사퇴근 단속 박병기! 7번 킥복싱 라이트급 챔피언이... 그렇군요. 간이 커요. 러우킥 챔피언은요? 체목을 이성윤 선수가 잘 타고 들어가 봤죠. ... ... ... ... ... ... vom ... ... ... ... 1, 2, 3, 4, 1 그건 거의 다운 줘도 상관없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다시 로봇킹이죠 역시 다운 나오네요 박병규가 이거군요 진짜 셉니다 박병규 예수께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박병규 미드킥 미드킥까지 이거 이걸 무뎌합니다 만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산방에 비벼를 질러버리죠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여기서 완전히 어부 표정이 바뀌버리죠 미드킥도 정확했고요 자 헛쳤고요 이것을 그대로 또 뭔가 노렸고 무너지는 유스케 박병규 선수가 킥이 센 거라고 로우킥터닌 미드킥 한방에 무너졌습니다 자 우리 박병규 선수의 승리 소감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해야 될 텐데요 두 번째 만나보실 선수는 이상현 선수입니다 2013년도 1월 6기를 상대로 63키로 라이즈 타이틀을 획득을 했고 2014년도 아사하라 소웨이를 상대로 1차 방어에 성공을 했으며 2019년도 7월 라이즈 133 대회에서 마쭈구라 신타로 선수를 상대로 70키로 타이틀을 얻어내면서 전대미문 라이즈 두 체급 챔피언에 오른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냅니다 이성현의 거리안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성현 선수입니다 인천 무비체육관 소속의 이성현 선수입니다 머리 밀어붙이고 어디 죽입니다 라이트 던지고 또한 무릎 공격 펀치러쉬 이어서 바디 라이트 무릎 공격 이제 조금씩 중 가드가 내려올 때가 됐는데요 그렇죠 자 풍선수 이제 체력 빠졌습니다 아 데미지 먹었어요 데미지 먹었어요 다운 사람 네 데미지 먹었어요 아 또 버프 들어갑니다 네 로우킥 아 일단 아 바티 좋습니다 네 랩트바디 이어서 레이트는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 이성현 선수 이렇게 경기 종료 2라운드 케이오승 이성현 떨어지는거는 진짜 지옥입니다 정말 아파요 얼마전에 저 mbc 스포츠 플러스의 겨울특선 메모리즈에서 그 박종팔 챔피언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네 보디블로우는 정말 지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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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기 공 vessels san 찰떡이네 S Lukus S Lukus Kasey 자세히 분aty큐 TTM 리오 리즈 조세 세번째 만나보실 선수는 이창현 선수입니다. 이성현 선수의 팀 동료이면서 한척관에서 동시에 일본 타이틀을 얻은 최초의 사건입니다. 2017년 라이저 121대회에서 노베 코다의 선수를 상대로 라이저 스포 패드급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2018년에 열린 노가옥 토너먼트의 승층장구 결승에 올랐지만 룸핀이 라자답난 챔피언 출신의 연내팩에게 아쉽게 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찬영 선수도 여전히 라이저 챔피언입니다. 29-28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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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한 번 더 신속했지 There's a flash knockdown still counts Flash knockdown but lack away from the first round Not just Lo entrOff ges, but he has got to land the hard punches There he goes, Been gets H sweeping the hook And that's the second down He needs Ebb every second of this There we see It's hooked and embodied right there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그 대세에 가득한 한 손에 가득한 상대에 가득한 것. 걸리는 거고, 래는 거고, 한 명으로 이끌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森陽介VSチャンヒョンリー。 いよいよメーヴァンライトキューアイチャートオールメント10決勝。 左に回りながら戦ったほうがいいと思いますよおかげさんから。 これはゴリアンデビルチャンヒョンリー。 テクニカルのカート。 森井敗れたり! 簡単はチャンス! 3位! さあ、それは4月29日決勝戦。 森井選手がここまで何もできないと。 森井選手は動きもそんなになく。 そしたらここまでの出演出を終了します。 中でも、2021年3月13日ライゾ136デオールメント10決勝。 スーパーワイトグルタイトルメッチ。 日本最高の選手オールメントが来ています。 タイトルメッチ不渡です。 ティテーキ、ハラゴチケントの皆さんに分析するために、 時間が分析できる。 감사합니다